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엄마가 봤을 때는 기준님의 엄마가 봤을 때는 이제는 내 새끼가 누구라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그거라도 내가 보고 가고 싶은데 지금 우리 기준님은 옆에 누가 눈에 안 들어와 내 생활보다 그저 내 엄마 내가 잘 챙기고 싶고 그저 내가 옆에서 케어해주고 싶고 돌봐주고 싶고 그 마음이 더 크지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가 두고 갈 생각이 없다 이래 그래서 그런다고 내가 돈이 많아 보이는 것도 아니요 시골 내려가 계세요 지금 조금 엄마 집에서 조금 떨어져서 내가 방이라도 하나 얻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은 만들어라 그래 그게 엄마한테 마지막 효도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기줘도 참 눈물바람이야 그치? 앉아서 내가 내 신세도 처량하고 우리 엄마를 보니 불쌍하고 그런데 나를 보니 나는 앞이 미래가 없어 그러니 더 답답해 그런데 이제 엄마가 부모님이 좀 더 계시다가 돌아가신다고 한다 그러면 그때 우리 기준님은 결혼해서 할 수 있을까? 그때는 그 마음 추서리느라 또 못 가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한테 불여한 것 같아서 내가 엄마를 케어하느라 못 갔지만 내가 결혼 못 한 게 불여한 것 같아서 내가 또 그게 또 미안해 우리 엄마한테 앉아서 이렇게 눈물바람이다 어떡하니 우리 기주 생각하니까 내가 갑자기 먹먹하다 내가 앉아서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울고 있는 세월이 많다 그런데 뾰족한 수가 없어 지금 현재 울기준이니 내가 간다고 돈 벌로 직장을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여 간다고 누군가가 탁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어 그래 내가 너랑 결혼할게 하고 갈 수 있는 마음도 안 돼 내 엄마가 걸려서 못 가 내가 없어 나라는 내가 없어 결혼은 못 하진 않아요 우리 기준에 근데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지 요만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응? 근데 솔직히 지금은 누구라도 내가 조금 힘든 거 옆에서 조금만 말이라도 들어줬으면 싶잖아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있는데도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그 격을 못 내줘 요만큼을 그럼 우리 엄마한테 소홀해질까 봐 근데 우리 부모님이 바라는 게 우리 엄마가 바라는 게 우리 기준님이 가정을 이루는 거니 효도한다 생각하고라도 내가 조금만 마음의 틈을 열어서라도 그게 엄마한테 소홀한 게 아니야 내가 한 시간 잠깐 나갔다 온다고 큰일 나지 않아 그 마음을 아는 남자가 들어올 거예요 금방 들어오진 않아 근데 조금은 내가 미리 준비는 하고 있어야 마음을 조금은 여유를 줘야지 지금은 오로지 엄마잖아 누가 옆에 온들 보여? 누가 옆에 와서 잘해준들 보여 그게? 안 보이잖아 조금은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앉아서 눈물바람 그만하고 엄마를 봐도 속상하고 답답하고 오빠를 생각하니 억울하고 괘씸하기가 짝이 없고 나를 생각하니 아 깜깜 뒤깜깜이야 미래가 없어 그러다 보니 더 깜깜하고 더 답답하고 더 우울해 우울증 들어와요 내가 지금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것 같지가 않고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가 않아 우리 기주 언제 한번 활짝 웃어봤니? 글쎄요 잘 모르겠네 무당한테 본인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느껴질 정도면 우리 기주 마음은 석탄 백탄이겠지 근데 겉으로는 내가 아닌 척하고 살아야 되고 엄마 앞에서라도 눈물 보이면 엄마 속상할까봐 아닌 척하고 근데 내 마음은 누가 달려주고 누가 알아주니 조금 있으면 우울증 약 먹겠다 미리 조금이라도 내가 추스려서 내가 뭐라도 해 잠깐 엄마를 벗어나서 한 시간이라도 내가 조금 움직이고 나를 조금 돌봐야 돼 엄마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은 나이가 적지 않아요 이제 네 언제 나이를 이렇게 먹었나 그치 내 청춘이 없어져버렸지 청춘이 고스란히 엄마한테 가야지 잘했어 이제 할 만큼 했어 기주야 할 만큼 했고 그걸 엄마도 알아 내 새끼가 정말 내 딸인데 엄마가 아들한테 더 공을 들였는데 공을 들이기는 그치? 맛있는 거 있어도 아들을 줬지 우리 딸을 주진 않았어 우리 엄마가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는 게 당연히 네가 와서 병관으로 하는 게 맞다였어 누구빠보다 네가 와야지였어 근데 지나고 보니 엄마도 이제는 미안해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오히려 잘해준 놈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못 챙겨준 자손이 딸 자손이 나한테 이렇게 하니 미안한 거야 이제는 근데 미안하다 말도 못해 무너질까 봐 응 그러니 우리 기주님 나를 위해 조금만에 노력을 해 그러려고 이제 많이 노력하는 중이에요 아니면은 이렇게 막 산책이라도 가고 아니면 동네에 자전거라도 사서 한 시간이나 좀 타고 싱싱싱 달려 차를 끌고 확 바람을 한 번 쐬든지 그래도 이틀에 한 번은 나를 위해서 조금은 움직여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져요 우리 기주님이 삼재의 아홉수야 삼재요? 삼재의 아홉수가 들어와서 내 마음이 더 심란하고 더 변사가 많아 더 내가 점점점 가라앉는 데서 움직이지 않으면 갇혀요 내가 이 틀 안에 내가 갇혀있다고 못 나와 그러면 그러니 조금은 세상으로 고개를 돌려 나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야죠 저희 어머니는 건강하시겠죠? 좀 그래도 어머니 몇 살이세요? 소프트세요 80대요? 70 74세요? 그래도 1, 2년 안에 당장 뭐 어떻게 된다 소리는 안 나와요 엄마가 되게 살고자 하는 애착이 강해 네 내가 막 끝 왜냐면 우리 기주 결혼하는 거라도 보고 가고 싶어 버티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리 기주가 그 마음을 몰라 그렇죠 가진 거 없다고 못 가지 않고요 내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못 가지 않아요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마음을 먹어야 남자가 들어와도 보인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네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셔서라도 그래도 부모님 가시기 전에 내가 그래도 옆에 번듯한 남자 있는 거라도 보여주시고 그 효도했던 효심으로 결혼하실 거예요 남자가 들어오니 그 마음을 아는 남자가 들어오니 아휴 내가 우리 기주 생각하기에는 미치겠다 그러니 마음 단단히 드시고 조금만 나를 위해 사셨으면 좋겠어 아셨죠? 네 궁금한가 궁금한가 저희 오빠가 있는데요 친오빠가 자꾸 외국을 나가려고 그래요 나가면 되는 건지 돈을 보태주는 것도 없죠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그렇죠 엄마가 되게 공들여서 키워놨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지밖에 몰라요 내 가정 나 이거밖에 몰라 이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야 어차피 한국에 있다고 금전에 도움을 주거나 부모님을 챙기지 않아요 나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가도 똑같을까요? 사업하러 나간다던데 나가서 잘 돼도 부모님한테 돈 줄 사람 아니야 아니 부모님한테 뭐 굳이 안 줘도 되는데 자기 혼자 그냥 밥 벌어 먹었으면 좋겠거든 제 심정은 아니 그 못된 마음을 쓰고 있는데 뭘 잘 돼 솔직히 얘기해봐라 우리 부모 이렇게 아프다는데 와갖고 자기가 일주일이라도 돌봐주거나 주말이라도 한 달 동안만이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했으면 그래도 효심해 감동은 할 거야 근데 그 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뭘 얼마나 잘 되겠니 우리 기주야 이 오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기준아 생각해 응? 뭐 남까지 생각해 우리 오빠까지 생각해 걱정하고 앉았어 내 코가 석자야 지금 내가 그래도 살아갈 길에 조그마한 등이라도 촛불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갈 거 아니야 살 거 아니야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터널 안에 갇혀있는 느낌인데 내가 살아야지 우리 기주가 살아야 엄마를 챙기든 뭐라도 할 거 아니야 어차피 오빠 자손이 챙겨줄 사람 아니잖아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기주도 내년 되면 내가 벅차 내가 마음이 우울증이 들어오면 우리 엄마가 벅차 그냥 같이 많이 있는 거야 그럼 둘이 같이 아파져 더 그래서 내가 버티고 있어야 되잖아 힘을 내야 되고 의샤가 돼야 되는데 돌볼 기운이 없어져 같이 힘을 쓰면서 그래서 벌써 내가 같이 되게 많이 기운이 다운됐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우울증까지 들어오면 만사가 싫어 그러기 전에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도 그래요 움직이세요 그래도 차 끌고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바람이라도 쐬고 뭔가 하셔야 돼 아셨죠? 네 힘내시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